신년특집 최파타 레드커페 대극장 무대를 찢어버리는 압도적인 성향과 관객들의 눈과 귀를 훔치는 완벽한 가창력 레베카는 옥주연이라는 수식어를 만들며 명실상부 티켓 파워를 보여주는 레베카의 여왕 옥주연 청하고 맑은 목소리와 세심하고 디테일한 연기로 어떤 캐릭터든 완벽하게 몰입하는 배우 이지혜 자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이 딱 뜨시니까 정말 특집이다 새해 들어서 첫 게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뭐 두 분 정도는 모셔야 또 저희가 그리고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출 조사 기간이라 저희가 이런 중요할 때 왔네요 네 또 중요할 때 아니면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지연 씨는 종종 뮤지컬 작품 하실 때마다 최파타에 나와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오신 게 2020년 8월 그러니까 1년 반 전 무슨 작품을 할 때 왔죠 제가? 그때가 뭐였죠? 그때도 작품할 때였던 것 같은데 마르퀴리? 아니 마담퀴리? 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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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그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오 저는 와 그때 그 감동이 또 상호도 많이 받았어요 그 작품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 지연 씨는 파워타임에 처음 오셨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근데 너무 여리여리 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힘 좀 줬어요 자 그럼 우리 이지연 씨부터 좀 인사해 주실래요? 채파타 청취자분들 위해서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채파타에 나왔습니다 영광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직접 나오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긴장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와 굉장히 많이 되시나봐요 네 긴장돼요 오 근데 너무 수줍게 말씀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옥주연 씨 네 인사해 주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낮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와 이제 옥주연 씨는 뭐 걸어다닐 때마다 그냥 뮤지컬 배우예요 그쵸? 예예 뛰어다닐 때는요 걸어다닐 때마다 살짝 좀 살짝 핑클이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딱 있으면 그냥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 거고 그쵸? 그러게요 타이틀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대보니까 맞아요 타이틀이 붙었네요 이렇게 돼서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이 또 저를 더 좋은 채찍질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받는 부담감에 주목받는 부담감에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 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더 채찍질을 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지혜씨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김정수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정수씨가 옥된 재나 보려고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틀었어요 학창시절에 선생님 몰래 듣는 라디오 듣던 학생처럼 지금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라디오 틀었어요 히히히 설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시고 0518님이 레베카를 처음 봤을 때 그 여운이 너무 깊어서 한동안 저도 맨덜리 대저택에 사는 집사 중 한 명처럼 살았습니다 이번에 전국투어 하신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실까요? 궁금하네요 레베카가 전국투어 그러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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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시작으로 엄청 공개되는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엄청 많이 가요 여수, 대구, 전주, 창원, 울산 천안, 울산, 성남, 고향 그러면 이분 지역에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레베카면 옥주연인데 이번에 전국투어 한다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꼭 오세요 그런데 오늘 이지혜 씨랑 옥주연 씨가 나오셨단 말이에요 거의 옥주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 듣는데 굉장히 아끼는 친한 사이고 선후배 관계인데 거의 가족 친자매처럼 친하다고요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이 친구를 제가 픽업을 해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려면 아직은 조금 있어야 되지만 거의 하산을 하기 직전이고요 많은 걸 수련했고 몇 년 동안 수련을 통해서 좋은 배우로 더 거듭났고 저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쵸 그쵸 근데 특히 그렇죠 맨 처음에 어떤 때 지혜 씨가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함께 스윈이 토드라는 작품을 몇 년 전에 했죠? 15년? 16년? 네 진짜 16년에 그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수련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하겠느냐 살얼음판 같은 수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수련을 시작했고 저는 일단 근성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왜 채찍질을 하는지 더 이유를 찾고 발전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심지를 갖고 있는 친구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좋은 배우예요 이재 씨는 근데 물론 이제 정말 대선배 옥주연 씨가 그런 제의를 해줬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그걸 이제 겪어야 되고 막 하니까 대부분 겁이 나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너무 무섭고 그냥 그거 얘기해요 맨 처음에 저랑 친해지기 전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정말 저의 어떤 누구를 대할 때 처음에 이제 잡는 포지션이 있어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겠다 근데 옥주연 선배 딱 얘기 들었을 때 아 정말 거슬리지 말자 그거 끝 그냥 친해지고 싶다 뭐 없었어요 아 없다 그치 거슬리지 말자 인사 똑바로 하자 이거였어요 처음에 공연을 제가 보러 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진짜 제 생에 그렇게 폴더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말 너무 굳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 정말 거슬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꾸 영상통화가 오고 막 밥 먹자 그러고 저한테 무서운데 부담스럽잖아 네 저는 단둘이 밥 먹고 싶지 않은데 좀 무서운데 신기하긴 했죠 물론 핑클이니까 근데 진짜 저랑 둘이 밥 먹어요 언니 이랬더니 응 그래서 왜요 왜 자꾸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 물어봤었어요 피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섭던가요 무섭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무서워요 지금은 이제 저는 언니의 내면을 알잖아요 여리여리하면 그렇게 저를 막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막대한다뇨 그래야 지네 아니 근데 맞다 지금 지혜씨가 되게 센스도 있고 지혜롭네 네 맞어 거슬리지만 말자 친해지는 건 노 땡큐 노 땡큐 저쪽도 싫지만 나도 노 땡큐지 그냥 선배님이니까 진짜 책 잡히지나 말자 인사 꼬박꼬박 하고 대답 잘하고 그리고 나는 끝나면 가야지 했는데 자꾸 밥 먹자고 전화 너 저녁에 뭐해 밥 먹자 왜요 왜요 옥지어 막 전화 오고 저는 저는 좀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지만 물론 차가운 면도 있어요 냉정한 면도 있는데 상당히 반대적인 면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보여준 사람은 제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떤 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간단한 기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열린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두 분이 최파타 스튜디오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멋진 두 배우가 출연하는 뮤지컬 레베카 2013년 초연 이후 6번이나 공연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뮤지컬인데 매번 피켓팅 진짜 피튀기는 티켓팅이 될 정도로 예매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두 분이 혹시 직접 레베카 피켓팅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네 저 아 있어요 네 저 지난번에 성공하셨어요 아니요 성공 못하시죠 성공 못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실감했고 정말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뭐 회사고 일부러 PC방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잘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항상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이제 티켓팅을 하늘의 별 따기로 이제 티켓을 거머쥐면 그날 하루를 온통 비워놔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거기 가기 전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잖아요 아침에 뭐 샤워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뭐 친구 만나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지하철 타서 가든지 아니면 차를 가면 이제 파킹하고 뭐 그 앞에서 또 한 2, 30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좀 즐기고 싶으면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뭐 팜플렛도 보고 하여튼 이런 게 그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팅 그래서 그 공연이 너무 소중하고 또 배우들은 너무 잘해야 하는 거고 맞아요 이런 티켓팅이 맞아요 이렇게 티켓팅을 해서 보는 그 감동인데 맞아요 그렇게 오시면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공연하기 전에 뭐 기도에 기도 여러 가지 멘트가 있겠죠 제가 하는 기도 중에 뭐 우리 배우 스태프분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자신이 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다녀가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기억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완벽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저희를 힘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올림픽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죠 근데 두 분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밤에도 공연이 있다고 네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공연이 있을 때 라디오 스케줄 잡으면 이제 안 잡죠 네 그러니까 주연씨의 그 리듬으로 타면 리듬이 좀 깨지는 거잖아 깨진다기보다 조금 더 부지런함을 좀 더 많이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또 또 우리 화정언니가 하시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마음이 부지런하게 가야겠다 SBS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새해 첫 게스트예요 정말 이렇게 신년 특집으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자 김수연씨가 김수연씨가 옥주연 배우님은 초연부터 참여한 작품이잖아요 레베카를 계속 차기작으로 선택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배우님이 느끼는 레베카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 작품을 고르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하시다 네 작품을 고르는 기준에 전체적인 스토리와 노래가 가장 중요하죠 뮤지컬이니까요 음악이 주는 힘이 어느 정도고 그 안에서 제가 제의받은 그 역할을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내가 잘 소화할 수 있겠다 내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런 것의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베카를 선택한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선택을 해주시니까 네 계속 선택을 해주시니까 또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매시즌 할 때마다 더 잘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다른 연기하는 분들보다 뮤지컬 배우분들이 저는 참 복받은 연기자 파트인 것 같아요 저 주변에 드라마하고 영화한 싱어들도 있지만 한 번 찍으면 끝이잖아요 저희는 회를 거듭할수록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보충할 수 있고 익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0184님이 몇 년 전 레베카를 봤는데 레베카 대표 넘버가 끝났을 때 다들 소름 돋아 객석 3층까지 전부 기립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 중간에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던 이유는 옥주연 배우니 레베카밖에 없어요 나 이런 거면 울컥해 저도요 보는 라디오로 공연 영상이 좀 있는데 소름이 돋아서 객석 3층까지 전부 기립박수 했다는 두 분의 레베카 한 장면을 보고 올게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볼게요 왜 날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뜬다고요 겁나 따위가 내 바람에 나의 바람에 어서 돌아가 여기만 걸기로 레베카 나의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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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람에 이거요 지금 2017년 뮤지컬 레베카 한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어떤 장면인지 좀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이희가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죠 관객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이라이트 정말 정말 궁지에 몰려서 몰려서 정말 최고로 궁지에 몰리는 장면인데 저 부분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정말 오기가 없던 오기도 생기는 그런 장면이라서 이희에게는 정말 제일 힘들지만 약간 조금 더 반전이 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저 부분을 토대로 사실 이 장면을 보러 오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기다리시는 장면이고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사실 저 씬을 하러 나갈 때 부담이 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고 저거 나가기 전이 인터미션인데 뭐 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 복구는 또 100개 그 다음에 같이 둘이 맞춰보고 지금 사실 이 영상에서의 노래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은 죄송했지만 이거보단 더 잘 부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몇 년 전이네요 보니까 지혜씨도 지금이 소리가 더 많이 트인 소리거든요 이 영상보다는 근데 어쨌든 저거를 할 때는 온 몸의 촉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천만 명이 다 일제히 숨을 안 쉬는 거고 같은 기운을 주세요 네 그래서 잘 해야 한다기보다도 그냥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이걸 경기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장면입니다 정말 기립박수가 3층부터 그냥 쫙 터져나온 그 장면 김명주씨가 레베카는 옷 배우가 연기하는 덴버스 부인이 등장하는 순간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옷 배우가 연기하는 레베카 속 덴버스 부인은 믿음과 신뢰, 사랑을 넘어서 집착과 광기어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풀어내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라고 쓰셨습니다 최고 그때 최고는 또 제가 안 읽으네요 최고 아 감사해요 그래 정말 덴버스 부인이야 저희 작품에서 그려내야 되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연출링께서 그리고 원작작께서 강조하신 하나는 이희라는 캐릭터가 표현해야 되는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의 힘 저는 독이 되어버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레베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덴버스 부인이라는 레베카가 아니고요 레베카가 지금 내 곁에 계속 있다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그 광기로 끈을 잡고 사는 숨쉬는 아주 가여운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연출님의 뜻에 따라서 소설책을 먼저 읽으면서 그걸로 상상의 나라를 펼쳤죠 제가 레베카를 9년 전에 처음 맡았었 9년 전? 8년 전에 맡았었는데 그때 책을 읽고 발레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표현되어 있는 덴버스는 굉장히 꼿꼿하고 앙상하고 이 작품 할 때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앙상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안 할 것과 같이 그리고 창백하고 그리고 늘 귀신처럼 저택의 곳곳을 그 긴 치마로 발이 보이지도 않게 쓸고 다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기준하여 캐릭터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스커트가 조금 더 길어요 좀 불편할 정도로 긴데 이게 바닥에 굽이 살짝 보이면 그 포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씬에서는 제 계산하에 앞꿈치로만 뒤꿈치를 들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보러 오신 분들이 의문을 이제 많이 품고 가시는 게 그 옥주현 덴버스가 갖고 가는 덴버스의 대사 톤이 좀 특이해서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덴버스 부인은 굉장한 영국식 액센트를 세게 해서 못 알아 듣게끔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영국식 액센트는 세다라는 표현이 거기 담겨져 있고 정보에 그래서 그냥 Good morning mother Good morning mother You only did you not sleep well 이런 식으로 영국식 영어를 생각해서 잡은 저의 액센트 대사 액센트 그래서 혹시 한국 한국만로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4부에서 4부에서 와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러분 두 배우 보실 수 있어요 자 4부에도 신년특집 최파타 레드카펫 옥주현 씨 이지혜 씨와 함께 할게요 2부에서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년 특집 최파타 레드카펫 뮤지컬 레베카이 두 배우 옥주연 씨 그리고 이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는 투명 가림막이 있고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두 배우님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가연 씨가 4부가 벌써 기대됩니다 광고 없애주세요 옥 교수님 말씀만 계속 듣고 싶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6576 님이 옥주연 배우님 한마디 한마디가 레베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보여서 더 궁금해지네요 저도 책을 먼저 접하고 직관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관객들도 책을 보는 열정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폭이 책을 보면 이게 상상의 나래가 요원들이 펼쳐지거든요 레베카와 덴버스의 관계는 어땠을까 저는 이제 레베카와 연인으로 된 노선을 잡았고 그래서 서로 설정하기가 되게 다양하게 좋은 그러네요 배우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정말 특유한 액센트의 영국식 영어를 쓰는 덴버스 덴버스 부인이 과일 국어를 우리나라 대사로 하면 어떤 억양으로 했을까 그렇게 상상력으로 해서 대사 액센트가 제가 그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 막신과 이기가 처음 저택으로 들어와서 방은 준비됐죠 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동편에 손흥용 스위트룸을 수리해뒀습니다 장미정은 위쪽에 있는 방이죠 주인님과 존경하는 마님을 위해 침실과 드레스룸을 각각 별도로 준비해뒀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을 한국어로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마님 굿모닝 마담 덴버스 부인 네 뭐 덴버스 부인? 좋은 아침입니다 마님 아 덴버스 부인 일찍 일어나셨군요 혹시 잘못 주무셨나요? 한숨도 못 잤어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굿모닝 마담 유 어 얼른 디즈 유 넛 슬립 웨어 약간 이런 느낌을 한국어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건 연출이 바라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옥주현 씨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설정을 좀 저희 연출님께서 초연 때 책을 토대로 상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보통은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원작은 소설이 먼저예요 그래서 연출님께서는 영화를 보면 상상력의 제한이 빨리 올 거다 아 그치 그치 그리고 그 히치코 감독님께서 이희의 포커싱을 좀 더 많이 맞춘 이희의 어떤 여리여리한 여성미와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이 많이 돼 있고 덴버스가 살짝 멍청해 보일 수도 있다 잘못 해석을 하면 그래서 책을 꼭 읽으면서 상상력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때 초연 배우들은 다 책을 읽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저는 책이 다 메모가 되어 있죠 대본의 2페이지에는 책의 2페이지와 연결 그래서 이 대사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대본 플러스 알파로 제가 고친 것들이 많아요 추가한 것들 어마어마해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하다 보면 메시지는 이게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제가 또 제가 아닌 옥주연이 아닌 그녀로서 그 안에서 사는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3910님 그 라디오 채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영어가 계속 나와서 미국 라디오로 채널 넘긴 줄 옥테일 최고다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최고다 아니 아까 오면서 계속 어쩌고저쩌고 계속 영어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봐 졸려 죽겠다고 계속 그러셨을 거였어 영어를 자꾸 왜 저러지는데 이걸 연습하셨군요 왜냐면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보통 인스타 후기 가끔 보면 그 액센트 한국어로 한 액센트가 조금 특이한데 왜 저런 액센트를 잡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어떤 자기라서 궁금증을 풀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됐네요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네 구하나 사미님이 네 보이는 라디오 보고 나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렇게 매일 무대 위에서 대립하시는데 이지혜씨께 궁금하네요 적어도 레베카 작품할 때는 옥주연 배우님이 일상생활에서도 카리스마가 조금 넘칠까요? 작품 영향으로? 라고 보내주셨네요 카리스마는 뭐 디저트 카페에 가서도 있을 것 같고 카리스마 일상생활에서의 그 덴버스 부인 같은 카리스마는 없죠 아 그래요? 네 없죠 있을 것 같아 그냥 언니를 그냥 작품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언니의 내면을 잘 알잖아요 되게 엉뚱한 부분에 되게 겁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졸려 죽겠는데 전화와가지고 어 나 지금 여기 앞에 편의점 가고 있어 근데 왜요? 이랬는데 무서워서 그래서요? 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까지 통화해줘 어 언니 그게 무서워요? 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이런 되게 의외의 부분에 뭔지 알겠어요 무서움이 되게 뭔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지혜 씨는 그런 데는 좀 겁이 없고 오히려 이지혜 씨가 생활 속에선 더 카리스마가 있네요 당차고 저는 제가 되게 쫄보라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또 제가 되게 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의상도 카리스마가 있으셔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입혔어요 너 이거 입어 예뻐요 예뻐요 그쵸 사실 박성진 씨가 레베카 정말 유명한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이번엔 처음 봤는데 지혜 배우님 퇴장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무대에 나와 있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신가요? 평소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으면 또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제 공감의 인물이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레베카의 이희는 정말 어떤 작품을 비교해도 가장 퇴장이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희의 감정선으로 끌어가야 되는 극이기 때문에 제가 화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퇴장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가장 힘든 건 화장실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의 차이에요 정말 1막에는 한 번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2막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인터미션 때 갔다 와도 뭔가 그냥 생각으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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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화장실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냥 갑자기 사람이 그냥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저를 지적이 참 안 돼요 못 간다는데 제가 잘 참아볼게요 의상이 많이 좀 근데 그게 그야말로 생각 차이잖아요 인터미션 때 갔다 오셨으니까 괜찮은데 안 가도 되는 건데 괜찮은데 그 사람이 못 간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뭐 먹으면 안 돼 하면 계속 그게 생각나잖아 맞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 안 하는 법을 좀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그 인물에 빠지는 걸 더 심하게 어떻게 할까 난 건강히 할까 아니지 난 그냥 이의야 난 그냥 소설 속의 주인공이다 근데 옥주연 씨도 정말 살이 많이 빠졌는데 레베카처럼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공연을 하면 뭐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만 아까도 뭐 할 때 뭐 복근 100개 뭐 이렇게 복근 운동 100개 이런 식으로 하면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체력관리가 사실 살이 조금 있을 때보다는 지금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노래하고 이렇게 하기가 그리고 연습할 때는 새끼를 너무 잘 챙겨 먹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좀 쪄요 근데 공연을 시작하면 이제 이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옷 속에 갇혀 있다가 점점 이제 옷이 남아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댐버스여야만 하거든요 정말 귀신처럼 보이는 창백함 이야 정말 돗닦는 거네요 어떤 공연 한 편이 올라져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모든 배우들이 돋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매일 심신을 이렇게 기도하네요 나를 가꿔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피티켓 값이 엄청나잖아요 네 맞아요 좌석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돈이니까 그것에 정말 이 돈으로 음악으로 마사지 이 시간에 극으로 마사지를 받는 힐리의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두 분은 그럼 공연 전에는 밥을 든든히 먹어요 아니면 아예 못 먹습니까 든든히 먹는데 그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언제 단백질을 먼저 먹고 원래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더 단백질과 만나면 이제 파이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전에 그 파이어의 순간을 만들죠 그럼 그거는 이제 옥재현 씨의 루틴이고 저도 비슷해요 저도 비슷하게 먹고 막 든든히 먹으면 제가 너무 이동이 많고 퇴장이 없는 역할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딱 먹어야 될 만큼만 먹고 정말 과학적으로 먹어야 되네 끝나고 나면 이야 진짜 올림픽이네 저는 제한테도 내일 조언을 하는 부분이 모든 걸 기록해라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그날 공연에 뭔가 내가 조금 더 뭔가 깨달았어 소리적으로 트였어 하기 편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어? 몇 시 정도에 뭘 했어? 이런 거에 다 통계를 내기 위해서 다 적었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게 통계가 생기면서 이때쯤 이러는 게 안전하고 좋고 더 소리가 잘 나오는구나 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점점 조금 더 먹을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득 먹어야 되는 시간이 공연 시간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져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화가 조금 더 더듬게 될 거 아니에요 핑크 때도 이랬어요? 핑크 때는 막 나갔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제가 노력이 편하고 움직임이 편해야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어야 저도 만족감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올림픽 선수의 기록이네요 기록이 좋게 나왔을 때 나쁘게 나왔을 때 공개 저항이 있었네 뭐 이 슈즈가 좋았네 이 모자가 좋았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더욱더 땡기네요 이 공연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연 씨가 이재연 님이 지혜 배우님 영화 기생충 출연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스크린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배우님의 차기 장면을 기다립니다 그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파티 장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클라이막스에서 핸데르 오페라 로렐린다의 아리아 나의 사랑하는 여를 부르는 성악가가 바로 지혜 씨였죠 거기서 막 부르잖아요 막 부르죠 그래서 그때 아니 왜 갑자기 저 장면이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몇 번 보셨어요 기생충을? 저 한 4번 5번 본 것 같은데요 아 그것뿐이 안 봤어요? 영화관에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 음악에 되게 조회가 또 깊으시잖아요 아 그쵸 음악 그림 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노래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어떤 바로크 아니야 그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고 첼로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딱 바로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마침 감독님이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셨던 풍두 바로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곡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선택을 해주셔서 그 곡을 영화에서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특집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지혜씨가 영화 기생 중에서 불러뜬 노래 나의 사랑하는 이어 미오 까로베네라고 하네요 자 미오 까로베네 라이브를 준비하셨는데 심지어 이 노래는 음원이 없어서 연주자분까지 특별히 모셨습니다 조윤아 연주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레벨탈의 세션 담당하고 계시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1열 로얄석에 앉아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혜씨가 기생 중에서 불러뜬 노예 나의 사랑하는 이어 미오 까로베네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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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라디오처럼 갑자기 고급진 영어 발음이 나오지 않나. 헨델의 오페라, 현델의 오페라, 현델의 오페라. 정말 품격 있는 라디오였습니다. 아, 오늘 특집답게 신경 좀 췄습니다. 추선미 씨가.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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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봤네요 너보고 주연이가 오늘 대파라는데 여러분 하여튼 정말 그 울림이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 진짜 선전이 아니라 광고가 아니라 PR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올림픽 선수 출전처럼 기록을 재고 뭐 진짜 장단점을 체크해가면서 정말 공들이는 이런 공연은 사실 뭐 어떤 공연이라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신년 들어서 또 다른 울림과 자극을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레베카의 넘버 우리 이지혜씨가 부른 행복을 병 속에 담는 법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 우리 시간이 그러니까 옥지혜씨 짧게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나올게요 불러주시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지혜씨 오늘 정말 새로운 발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레베카 공연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슬렁였고 서로 빠져들듯이 바라만 보았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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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